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이입니다 호우 자 오늘은 이제 한번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에 본서버에서 아 지난번에 본서버에서 했던 그렇죠 마비노기 폭탄 피하기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는 저희 류트서버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테스트서버에서 모든 서버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모집해가지고 필리아 아레나에서 폭탄 피하기를 할 예정입니다 룰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 오른 이 현재 화면을 보시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유저분들 팀이 저를 잡으실 폭탄 던지는 팀이에요 네 보이시죠? 여섯 분의 폭탄 던지기 팀 류트 뭐 류트 보시면 류트 만돌리 뭐 하프서버 이렇게 오셨구요 그리고 이 왼쪽에 저 여기 있죠 강아지 자 저와 이아님은 폭탄을 피하는 쪽인데 이아님도 폭탄 던지기 팀입니다 왜냐? 일단 말씀드린 저는 이 강아지로 변신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던지는 파이어볼을 피하고 다닐겁니다 오로지 파이어볼만 던질 수 있구요 그리고 실린더를 실린더 파이어볼 결정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저를 이 이아님께서 이 폭탄 던지기 팀의 타겟팅 역할 조준점 역할이 되어주셔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시면서 미리 여러분들이 폭탄 던질 수 있게 따라다니면서 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폭탄 던지는 것 이외에 저를 타격할 시에 저는 힐링 포션 30자리를 3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준비했으면 이제 바로 한번 말보단 실천이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레츠고 레츠고 고 고 자 준비 오케이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했구요 자 변신했구요 바로 시작하죠 레츠고 자 다가오고 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가오고 계시구요 선뜻 공격을 하지 않아오고 계셔가지고 아직까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로젠젠의 모습입니다 아 파이어볼 간타하게 피해주구요 아 약간 처음에 이지 모드로 시작했습니다 아오 한 끗 차이로 피해주는 센스 아 파이어볼 날라오지만 한 끗 차이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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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처음에 이지 모드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리지 마시고 어 맛보기로 시작합니다 자 타겟팅군이 실수로 맞으면 안돼요 어이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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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방금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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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하다가 이거 실수로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 폭탄 던질 수 있어요 팡팡팡팡 어 야야야 어디 뭐야 뭐야 왜 못보이고 있어 안 보여 왜 안 보여 자 이안님 안죽도록 조심해야 돼 자기 팀킬하고 있습니다 자 팀킬하고 계시구요 아 일단 처음에는 이지 모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 가들 실림나다 보니까 이게 움직임에 속이 힘드네요 다음엔 노멀모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걱정 마세요 다음엔 노멀모드로 가보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잘못 맞았다 아 뭐야 왜 맞았어 이거 또 헬모드는 스테프 위려나 하하하하 자 헬모드는 쫀타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지모드입니다 굉장히 쉽죠 라운드 시간 3분 35초 나왔고요 가볍게 피해주는 로젠젠의 모습입니다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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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게 맞아도 돼요 이지모드다 보니까 맞아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한번 맞아볼까요 한번 자 파이어 볼 한 대 오 피해주고 자 두 대 오 오 약간 이지모드라 지금 준가비뷔오가지고 아직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좀 아팠다 오 이거는 조금 방심하다가 죽을 뻔했네요 오 야 자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오 뭐야 야 한눈 Fern thankful 아 그래도 제가 이지모드에서 죽진 않겠죠 설마 아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쫄깃쫄깃한 거를 위해서 제가 약간 맞아드린 거구요 아 당연히 이제 안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안 맞습니다 최고나이도로 시속세공 시속파원 피판 어때요 아직 노마일까 이지 모드입니다 일단 이지 모드가 좀 더 노말모드로 올라갑니다 자 서로가 쉽죠? 아 좋아요 파이어볼을 여기저기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거 뭐 돌아다... 오 뭐야 오! 왜 맞았지? 오! 오 왜 맞은거야? 야 이거 위치되기다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위치되기였다 이거는 진짜 아 누가 실수로 때렸대요 아 자 일단 나갑시다 일단 나갈게요 아 나왔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일단 이번 거는 시험 모드로 이지 모드로 한번 해본 맛보기 폭탄 피하기였고요 여러분들 룰 이제 다 이해하셨을까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노멀모드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노멀모드 가겠습니다 노멀모드 자 노멀모드는요 일단 포밍해서 죄송한데 일단 포밍해서 죄송한데 그냥 다들 어... 완드나 스태프 하고 무빙 캐스팅 파이어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? 자 무빙 아 이번에는 완드나 스태프 하고 무빙 캐스팅 파이어볼로 가도록 할게요 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... 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뭐시냐 그거 그 버프 무슨 버프지? 인내 인내의 노래랑 인내의 노래랑 반신화 허용하겠습니다 자 인내의 노래랑 반신화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만화가 쭉쭉 올라가는 걸 위해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할 거야 티르는 왜? 티를 왜 갔다 와? 티를 왜 갔다 와? 다녀오세요 정령 바꿔야 해서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야 알아서 죽마 갔다 알아서 알았어 갔다 오세요 아 이거 중마가 중마를 꺼내신 이 분들이 이거 어 여러분들 일단은 중마는 준비만 하세요 그거 2차징 준비 이거 노말이에요 노말 모드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냥 완대랑 스태프로 해서 무빙 캐스팅 어 인내의 노래 가도록 할게요 반신화도 허용합니다 하드모드는 네 하드모드는 모든 걸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 아이 플랜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케이 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? 자 안 오신 분 누구 계신가요 지금? 누구 안 오신 분? 여러분들 일단 저도 어 이따 오게 좋습니다 안 오시면 없으신가요? 다 오시죠? 자 이제 준비 하시죠 자 마찬가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인 준비하시고요 자 누구 갔다 온다 한번 제가 뭐 없으신 거 아니죠 오늘 본설이 지인 기사에서 탔어 못 가요 아 그래요? 아 괜찮습니다 네 25% 갑니다 하나 준비하시죠 어 양탄리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서 오세요 양탄리 어서 오세요 계단에서 잠깐 뵈가지고 그때 오세요 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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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어 4명? 누가 하나 치 지금? 아 누가 접속 누가 안 들어갔나 보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어? 난이도 올라왔습니다 아 해령신이 계셨구나 이렇게 6분 자 여러분 정령 정령 여러분 정령 스태프 자제 좀요 이번 노말 모드야 정령 스태프로 찾은 그거 자제 좀요 노말 모드니까 이번에는 저걸로 합시다 어? 노말 노말 모델 노말 모드 좀 더 하드모드 대 하드모드 본설 아하 준비 되셨죠? 무빙만 쓸 거예요 오케이 체크 계절이라서 체크 계절하구요 어허 뭐 하나 아 그럼 그럼 그냥 그럼 그냥 갈게요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준비했죠 갑니다 아 배미지 100%? 아 무슨 소리야 왜 100%야? 에이 안 되지 자 자 25% 25% 갑니다 25% 아 그래요? 자 갑니다 파벌마 파벌마 할게요 좋습니다 레츠고 레츠기릿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차피 안 맞아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자 마찬가지로 저는 진돗개 변신해서 도망가다 자 노말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무빙 캐스팅을 허용했구요 파이어볼 하시면서 쏘는 걸로 허용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제가 더 어려워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자 쪘군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거 굳이 언급아야 돼요 슬프게 어? 오우 와 자 느낌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저도 이번엔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와 느낌도 확 달라졌어 느낌이 지금 확 달라졌거든요 자 이런만큼 우리 이하님께서 저 돌아다니면서 미리 예측샷 저런거 피해줘야 돼요 제가 저는 이하님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구요 우와 와와와와 야 이거 좀 어렵다 이거는 요거는 좀 어려운 여러분들 가운데만 계세요 움직여야지 와 이거 힘들다 어? 자 어 키아리 아 어서오세요 스태프 정령 받고 가면 되는 부분인가요? 와 이거 이거 우와 야아아 호의 의 해야아아 허오오케 오케오케 조아 반대로 가고 아야 오 왜케아패 x2 뭐야 뭐야 왜케 아파 ? 아 데미지 이거 25% 아니야 이거? 야 25% 아니야 이거?? 어 왜케 아파? 오 왜케아파 x3 오오 왜케아파 x4 이렇게아파 이거?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에바 세바 같은데 이거 자 차 자 여러분들 저 떼시면 안됩니다 저 타격으로 되시면 안되요 아시 프로에서 이거 100% 했어요 아실 때 피해 볼게 될 때 내 피해 볼게 여러분들 제가 다 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가운데 한번 가로잡고 뭐 와 이거 무섭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뭐 와 와 이거는 제가 이안 님을 피하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대만 좀 끝나거든요 저 방 시험은 끝나요 제가 한눈팔면 바로 졌습니다 자 피해주고 어 파업을 날려주고 오라오라오라 자 2분 54초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면 파이어 테스트 서버 참여하실 분들은 테스트 서버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테스트 서버거든요 모든 분들께 참여할 수 있는 폭탄 피하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피해야겠다 때리지 않게 와 요 2분 30초 이거 10명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해 오케이 지나갔던 길은 지나가면 안되겠다 여러분 좀 다 헬 모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헬 모드 갈게요 자 이거 다음에 하드 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목날 40분 버텼네요 어 어 뭐야 뭐야 위치 위치 오이고 서버가 불안정해 이거 약간 자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오케이 와 이거는 좀 어렵다 어 예측샷 피해 예측샷 우와 우와 이거는 이하님 줄 것 같은데 자 1분 40초 나왔고요 좀만 더 피합시다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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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님 속도가 좀만 일단 노말 모드에서는 대기타고요 좀만 더 이제 그 헬 모드로 갈게요 여러분들 아 헬 모드 어떻게 하지 헬 모드 진짜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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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1분 10초 나왔는데 아 아 와 이거 가려져 가지고 못 받네 이게 어 어렵다 야 이거 어렵다 나오세요 룸 나오시고요 아 1분 남았는데 아깝다 어 야 이거 아깝다 이거 아깝다 아 이걸 잡네 이걸 잡네 부엉이 빠르다구요 뭐가 한번 자 여러분들 이제 헬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헬모드 가기 전에 저 색 저 속도만 좀 약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해모다 하기 전에 4 부엉이 가 내가 있냐 부엉 있던 것 같은데 펌킹도 빨라는데 좀 아 역시 내 플라잉 서대 제일 나 일단 풀 속에 없어지는 아 초기화 됐다 있지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아냐 펌키 제일 빨라 지금 펌키 제일 빠르고 부엉이 알평이 내 우리 부엉이 빠르다 그러면 이 안님이 부엉이 하시고요 이안이 부엉이 하시고 제가 이거 부엉이 보다 살짝 느림 펌킹 한번 가 볼게요 괜찮죠 아 펌킹 너무 느린 것 같은데 근데 아라 헬 헬모드 라서 저도 이거 어려울 것 같거든요 헬모드 라서 저도 저도 부엉이 갈게요 어 자 여러분들 저도 헬모드 라서 저도 부엉이 가겠습니다 어 자 헬모드는 여러분들 볼게요 자 헬모드는 요 자 여러분들 헬모드는 요 해모는 요 어 정령 중마 어 체인 캐스팅 허용합니다 여기다가 어 저 뭐지 저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필살기 매태 오도 매태 오도 허락합니다 엘 푸벙이가 더 빠르다구요 그래 자 매태 오도 이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태 오도 허용 하구요 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대신 이걸로 바꿔서 도망다니 겠습니다 던컨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 테스트 서버에 테스트 서버 지금 하실 분이 오세요 매태 오를 아래는 덮어서 줘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구요 제네 추가 혜택 초월 생명 한번 가는 어제 지금 적어 그래요 오케이 콜 자 저도 초월 생명 한번 갈게요 초월 생명 있지 초월 생명은 없구요 어 이거 한번 하구요 초월 생명하겠구요 자 그리고 데미지는 살짝만 낮출 게요 어 데미지 낮출게 데미지는 15% 낮추겠습니다 방금 제 100% 했어 100% 너무 심했어 어 이번에는 정말 헬 모드라서 25% 했다고 다 100% 아니었어 그래 너무 아픈데 야 그러면 10%로 갈게요 요리 10%로 갈게요 안되있다 10% 10%로 갈게 너무 아프다 이거 어 너무 아프다 저는 많아 저는 많아 그거 많아 실드도 할께요 참 많아 실드도 할께요 여러분들 너무 아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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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태오 까지 허용하면 진짜 아파 이거 자 준비했죠 회룡 신이 아꼬 기 자 생명 스킬 사용 되긴 되는거 같더라구요 아직 안하여 다시 또 여섯 명이 되어케 누구도 안해 아직 한번 누가 왔죠 마실 변신하면 안되잖아요 어 진짜네 에이 다 없다고 하자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아 다 오시죠 어 확실하게 아 10% 로 낮춰주세요 자 10% 로 마시키고 변신한데 안되더라구요 마시키고 변신 안되던데 봐바 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비바체 비바체 그래 헬모드 니까 갑시다 비바체도 비바체도 고고 헬모드 가겠습니다 헬모드 자 준비되셨죠 아 다해 다해 그냥 답이 날라 꺼 꺼 꺼 꺼 꺼 잡사 거거 거거 갑니다 가자 아 가자 가자 고고고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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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고 고고 누가 레디 안했어 레디 하세요 레디 고고 고 고 거기 파장 누굽니까 고고고 고고고 고고 가자 자 이번에 정말 헬난이도 헬모드 벌써부터 벌써부터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시작하는 이 피드라노의 모습 잘 봐야 되요 잘 봐야 되요 잘 봐야 되요 체인 캐스팅 까지 어 자 저 입에 빡게 마겠습니다 여러분들 빡게 말게 빡게 어 뭐야 매트가 언제나 떨어졌어 그래서 빡게 마게스 빡게 할게 빡게 와 역시 떨어지는가 봐 아야 파이어볼트 에 아 아 이거 아니지 에 나 이거 많아 나 하나 마실래 어 에이 이거 아니지 파이어 월트는 아니지 에이 자 일단은 더 돌아보고요 아 왜 집을 2분지 물어 무섭다 왠지 무서워 와 가슴을 크리에 뻔 있어 와 저기 갔으면 큰일 뻔다 진짜 자 아니 왜 다들 왜 가운데 마 있죠 근데 왜 움직이면서 안 쏘는 거죠 뭐 뭐 왜 맞아 왜 맞아 왜 맞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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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맞아 아 누 아 진짜 아이 님들 아니 님들 아 여러분 아 때리면 안되지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내리시면 안되죠 아 예 아 에이 이러면 안되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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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러 요건 좀 거치 영어도 거시기 하지 오늘 어 나갑시다 나와주세요 아 누가 때렸어ket 네아 때렸어 안때리고 싶다고 보람이 저저저 박실 끈이 어서 보아 4 5 자 4 어 나이팅 즉 오세요 어 바로 쌍판 공격 야바ranch 상판 공격이 아니라 진짜 많았어요 어 아참 아다니까 여러분들 펫 금지 해 금지 체이 할게요 자체 2 합시다 2개 밖에 없는 채널이지만 책이 갑시다 빨리 하기 위해서 병원에 제일 빠른 공식을 인정된 사실인데 병아리가 제일 빠르다구요 병원에게 빠르다 이게 빠르다 고 이게 아인 딱 봐도 이것보다 부엉이 더 빠른 같은데 딱 봐도 이것보다 부엉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이 더 빠르고 마 훨씬 빠른 말게 예 자 이런데 준비했죠 실수 때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되세요 뭐 저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없어져야 되시네 여러분들의 매태오가 없어집니다 음 자 준비하시죠 자 데미지 낮춰 주시고 어 데미지 낮춰주세요 1랭의 거북이를 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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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했죠 자 준비 되시죠 정말 진짜로 때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번 이라도 저도 피해할 저도 저도 피해서 갈거긴 한데 저도 피해서 갈 거긴 한데 진짜 맞으면 끝나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했죠 갑니다 고고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고 갑니다 아 맞다 만화폼이 와있다 오케이 만화 저거 했고요 실되었고요 아 왜 파이어 파이어볼이구나 미안 파이어볼 텐 줄 알았어 자 쏘고요 쏘고요 오케이 일단 저는 이하님을 피해야 돼요 전 이하님을 피해서 와 되게 빨라졌어 와 와 파이어볼 찾은 바 되게 빨라졌어 와 아 구석이 있어야지 불안하다 아 쉴티면 안져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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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 대박 대박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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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이름 가려 이름 가려 와 이분들이 예측샷을 때리네 이제는 그냥?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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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불안하다 왠지 불안하다 메테오 한 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불안해서 한 번 꺾고 좋아 자 꺾고 우와 파이어볼 예측샷 나오고요 오 야야야야야야 매테로 왔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자 특성 써가지고 지금 시간을 꼭 썼습니다 자 시간을 꼭 써서 어디에 떨구는 거죠 불안한데 불안한데 오 오 오 오오 오 와 이거 이거 시간 왜곡 날아가구요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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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테 스트라이크 야 또 맞췄어 매테 스트라이크 와 마나 없습니다 에너지 없어요 에너지 없어요 에너지 없어요 야 이거 까딱하면 죽겠다 이거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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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메테오 와 메테오가 몇 방이야 이 사람들 자 메테오 한 방 더 나갔습니다 와 메테오 수상했다 굉장히 수상했다 이거 자 떨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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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주고요 메테오 또 옵니다 메테오 또 옵니다 자 메테오 또 옵니다 와 메테오 진짜 무섭다 자 메테오 떨궙니다 떨궙니다 오케이 떨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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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요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자 2분 40초 왜 이렇게 시간이 얼마 왜 이렇게 시간이 기냐 여기 아 메테오 데미지까지 아 왜 이렇게 여기 시간 왜 이렇게 길어 안해나 시간 야 이거 집중해야겠다 이거 이거 진짜 집중해야겠다 자 메테오 한 번 더 쓸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어 메테오 아이고 막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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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mile 꺾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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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하핳 우와 하하하 우와 우와하 이거 우와 야 이거 진짜 피해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거북이가 엄청 빠르다 고 거북이 없습니다 변시 1랭크 아니에요 미텔 몇방 나옵니다 이제 대체 이런 메테오 몇방 나왔어 이제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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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1분 40초 남았다! 쫌만 더! 쫌만 더! 어어! 파이오벌 안 되는 거 멋있다고요? 전 지금 죽을 것 같아요. 자 이앇님이랑 저는 붙으면 안 돼요. 제가 이앇님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데 어어! 예측샷 위치 좋아요 이앇님 자 이앇님 지금 위치를 굉장히 잘 잡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잘 피하고 있죠 반대로 우와아... 오...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오케이오케오케 에 와 1분 나왔다 또 많이 집중하자 저 한대 맞은 끝이 없냐 지금 자전자 한대와 끝입니다 5개 자 피해주고 와 한 번에 날라온다 이거 야 50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와 예측샷 우와 야 저거는 100% 맞았다 내가 저거 100% 갔은 나 맞았다 39초 38초 35초 3,4초 오와 예측샷 봐봐 저분들 진짜 자 25초 좀만 더 좀만 더 조금만 와 이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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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아 야 방금 전에 진짜 제일 위험했던 순간이다 진짜 갇혔었거든 제일 위험했다 제일 위험했어 이거 오케 끝 따아 살았다 야 나이스 살았다 살았다 야 나이스 이겁니다 어 살았어 진짜 위험했다 야 방금제 정말 위험했다 방금 전에 정말 정말 위험했습니다 진짜 까딱하면 끊을 뻔했어요 진로방에 앞집 파겟을 더 넣어야 할거에요 여러분들 타겟 한분 더 하실래요? 뭐 그래 타겟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쏘는 사람이 한명 쭈로 넣으니까 자 스태프 수리하고 오시구요 타겟 한번 더 하실분 타겟 타겟 그럼 두 분 타겟을 그럼 두 분 할게요 제가 피해볼게요 한번 제가 한번 피해볼게요 대신에 저 변신 바꿀게요 제일 빠른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플라잉 서드가 없는데 아 이거 참 이게 제일 빠른거네 아 이안님 잘하셨어요 이안이 잘하셨구요 타겟을 이제 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신에 살짝 아니다 그냥 하자 아니다 그냥 해보자 해보자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지금 파일 지금 이 테스트 서버에서 전 서버 분들 대상으로 함께 폭탄 피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프 서버 뉴터 서버 만돌린 서버 울프 서버 분만 지금 없네요 눈물 아 폭탄 피하기 하실 분들 지금 함께 들어오셔서 같이 즐기시면은 좋을거 같습니다 거북이 없다니까 아 내가 몇번 말해 거북이 없다니까 지금 나 변실랭크 안 높다구요 어? 자 거북이야 거북이 없어 거북이 없어 자 사악이나 류 풀소가 없어 여기 테스트 서버라서 없더라구요 형 범위 지정해서 놓을듯 하드할 듯 에 수집을 헤안님 그럴 때는 수집을 안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는 그냥 아 로젠제님이 테서비라서 없어요 라고 해주세요 제발 그럴 때는 좀 있어도 만약 테서비라서 마치 테서비라서 없는 것처럼 좀 포장 좀 제발 임페르노모는 100% 하자 아예 안돼 100% 하면 끝나 우우 있는게 없다 자 티켓팅 오실 분들 제발 여러분들 테스트 서버 오실 수 있는 분들 제발 한번 많이 와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와서 같이 한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오셨나요? 아 근데 한번 안오고 같은데 다 오시는건가? 아 자 오시는건가? 귀여우시는 뉴비즈니한테 많은걸 바라면 안됩니다 자 데미지 10% 아 데미지 10% 가주세요 자 여기는 지금 테스트 서버 1채널입니다 테스트 서버 5%로 해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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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%로 제발 여러분들 제발 5%로 해주세요 5%로 자 데미지 낮춰주세요 데미지 데미지 낮춰주세요 5%로 핵주먹인데 데시펀치다 폭탄으로 쳐주나요 핵펀치네 어 훈련소수리하고 후반기술이 잘해가서 폼받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고생많아 였습니다 정말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? 자 준비 되시죠? 아 무섭다 이번판은 진짜 헬인데 아 아이스스피어 하면 안되지 에이 너무 재미없다 거는 진짜 어 자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핀에 오셨나?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죠 나는 그럼 어 보자 비폭탄도 아예 너무 너무 아예 추가면 안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발 파이어볼 만합시다 다른거 다른거 말씀하지 말고요 가게요 자 갑시다 고고 라이트로드 에이 라이트로드 하면 안되지 에이 데미지 계산계산 데미지 5%죠? 자 갑니다 자 레츠고 레츠기리 꺼고고 한탄만 쉰다구요? 어 그래요? 아이고 이판이 이팔이고 이핀이 나가셨어 쉰다 하셔서 이러면 타겟팅 해주실 분이 줄어들어가지고 하하 야 이핀이 역시 이핀임 요것만 하고 쉬시면 안될까요? 아 아 이하님 어 이하님 요것만 학습지 쌤 와서 금방 끝낼게 아 그래요? 그러면 안되겠다 여러분 안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만 이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하님 어쩔 수 없구요 그러면은 아 되시는건가? 되시나요? 되시나? 라면 끓이시인 중 여러분들 라면이 불키전에 로즈엔젠을 잡아주십시오 3분이면 되죠? 3분이면 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갑시다 자 가자 3분이면 여러분 잡을 수 있을거에요 가자 가자 고고고 자 고고고고고 타겟팅 둘입니다 자 투 타겟팅이구요 투 타겟팅 자 예측차도 가능합니다 자 투 타겟팅이구요 자 자기팀 팀원들이 안죽도록 또 조심해야겠죠 아무래도 좀 구석으로 가야죠 저분들 보니까 거의 뭐 바깥 안쪽에만 있어 보니까 느낌상 지금 거의 뭐 안쪽에만 어우 이런거 피해주구요 오호 오케이 오케이 자 반대로 한번 가지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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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좋아좋아 피해주고 살짝살짝씩 피해주고 우와 야야야야 이거 어떡해 좋았어 피해주고 이거 진짜 폭탄 비약이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폭탄 비약이야 이거는 진짜다 야 타겟팅이 둘 되니까 완전 어려워 갇혀버린다 이거 조금만 까딱하면 갇혀버린다 이거 조금만 조심해야 돼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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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게 하면 이거 갇혀버리거든요 자 피해주고 오케이 자 피해주고요 자 어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건 진짜다 어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나 갇힌 느낌인데 지금 왠지 안 안돼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지금 벗어나야 돼 거치면 안돼 벗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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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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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옫 제발 어 어 오케이 야 타겟팅 둘이 더 어려워 타겟팅 둘이 어 어 어 약간 해가 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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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 피해주고 자 피해주고 여기서 꺾어주자 오케이 아 이분들이 내가 지금 가두려 그래 지금 보니까 가두리양식이야 가두리양식 자 가두리양식 오고 있구요 오케이 괜찮은 아 아주 괜찮은 괜찮아 주변 잘식의 잘 봐 가는 척 하면서 꺾어주고 오케이 이제 메테오 쿨타임이 다 끝나 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이께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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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 이거 위험했다 이것을 위험했다 우와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정말 큰일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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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혀지는 느낌인데 갇히는 느낌인데 지금 으악 오 오 살았다 자 1분 40초 야 이거 파볼로가 딱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진짜 최고 난이도다 이거 뭐 피해주고 1분 30초 좀만 더 좀만 더 버티자 자 좀만 더 버틸게요 오케이 피해주고 오우 저희 갔으면 끝났다 저희 갔으면 맞았다 오오오 오 오 가운데 한 번 꺾어 주자 가운데 한 번 돌파해 주고 오케이 1분 나왔고요 자 2핀이 피해서 자 2핀이 피해서 55초 오우 저기 갔으면 큰일났다 우와 오우 설리나님 오우 야 갇혀가는 느낌인데 느낌장 지금 느낌지가 안좋은데 되게 안좋은데 느낌지금 야 2핀들이 왜이렇게 잘해 2핀들이 지금 앞에 나가고 있어 지금 봐봐 오우 25초 24초 22초 19초 19초 15초 14초 오우 10초 19 Matth exerc 20초 빈 20초 21초 21초 23초 23초 24초 23초 23초 에 허우 맨 와우 박 씨의 꽃 왔다 와 이아 씨 여기 왔네 또 차 파볼로 한번 더 왔습니다 야 자 자 파볼로가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 지거든요 여러분들 자 파볼로 한번 더 왔습니다 지금 자이언 탐 더 왔구요 자 심심한 돈을 막판에 죽을 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자 한번 더 오세요 근데 제 테스트 서버의 채널 이거든요 어 한턴 쉽게 알겠습니다 자 좀만 더 모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파볼 던지기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오실 수 있는 분은 패스업 일체 어필 리아 아레나 로 꼭 와주세요 어 자 아 아 오케이 자 테스트 일체 필리 아레나 를 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볼로를 좀만 더 모집해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박 씨니 꼬니 하세요 왔다 언제네 데 8명 이상이 더 어려진다구요 와 진짜 어렵다 마지막에 정말 죽을 뻔 했다 아 진짜 진짜 죽을 뻔 다어 위험할 뻔 했어 아 아우 정말 위험했네요 자 포켓몬이 지금 집이 아니야 따른데야 지금 다른 곳에 있나요 지금 그룹 피하십니다 타겟팅을 쭉 이유를까요 이 비밀면 뭐 타이어팅 뭐 잘하시니까 괜찮았고 지금 팝올 이 비밀면 뭐 타이어팅 뭐야 그 뭐 타이어팅 does